여보세요? 네,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? 네, 선생님. 저 집 앞에 근처에 있는 세븐이요 저 배려가세요 선생님 나부 없어요? 갔어요 저는 보냈어요 아이고 저는 이호석 씨 인식품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? 어 비가 오니까 네 아 아 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안 될 게요 같이 일찍 저 안 될 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잊어버렸어요?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후의 학과 제후 무엇이 귀여워요? 선생님이 귀여워요 오케이 좋아요 네 수고했어요 잠시만 온라인 같이 반수 있어요? 할 수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해 이기야 귀찮아 안 할래 집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인사할게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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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원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길지만 배우세요 할 수 있어요? 내일 수업 몇 시에 있어요? 내일 수업 몇 시에요? 맞아요 jestem 지금 축하할까요? 선생님께 인사! 선생님! 감사합니다! 수고했습니다! 안녕히 가세요! 내년이 되세요!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! 이제 가! 하하하하 가세요!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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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